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그 모든 걸 보겠소 아직 내게 남아있는 바람이 나는 그대 숨겨 느낄 수 있어요 내게 남아있는 바람이 나는 그대 숨겨 느낄 수 있어요 나는 그대 숨겨 느낄 수 있어요 나는 그대 숨겨요 난 그대 숨겨oline 하루 또 하루 무거워지는 고독의 무게를 찾을 곳은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지는 시 부럽댄 뿐이지만 저 하늘이 보여지는 송아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고 일할 수 있다면 난 지금 심장이 터질 때까지 너도 겨울 수 있으며 긴요의 학교는 미련을 키우는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부위해 아멘 내가 되면 다시 빌꺼야 서로 말하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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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갔을까 길이는 나인데 어디로 갈까요 님 찾는 하얀 나비 제 가까운 사촌 형님이 저기 계신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얀 나비를 준비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 영정 사진에 하얀 나비가 앉아 있었어요 그쵸? 그래서 제가 나는 갔다의 공교롭기도 그 노래가 걸려서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많이 생각하면서 부르게 됐고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형 Prinz 1-2-3-1-2-42-4Ch Senior 두 개의 우리car 너와 나의 작은 연인은 우리 문재인 홍관님 가까이서 음악 틀어주세요 잘생기시는군요 한 명씩 대표님께 존경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꽃밭에 앉아서 꽃이 보네 고운 빛이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야 꽃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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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태풍이 literary 우리의 태풍이 이렇게 좋은 날에